으 많이 나보니까 4등 팀을 부가 땅 치킨 먹어 으 4등 팀 막 파고 도파민 박사 히키 킹 비즈니스 김 오케 끝 후원도 있잖아요 완전 개 과몰입 해가지고 형님이 중간에 여러분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하는 순간에 어 내 형님 하면서 핸드폰으로 막 막 치킨을 샀어 막 아니야 치킨 한마리로는 안돼 치킨 치킨 제일 비싼걸로다가 사이드 제일 비싼걸로 이렇게 해야지 해가지고 막 샀어 막 사가지고 해가지고 좋아 이제 올려야지 했는데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치킨이랑 산거야 그래가지고 아 어떡해 나도 치킨 샀는데 이래가지고 막 그때서야 얼굴에 확 열 올라오면서 아 어떡해 나도 치킨 샀는데 어떡하지 이미 샀는데 이거 취소할 수도 없고 어떡하지 하면서 안올려졌어요 안올리고 보면은 구매한 시간이 있거든요 구매한지는 꽤 됐어요 꽤 됐는데 안올렸어 안올리고 계속 올릴까 말까 올릴까 말까만 계속 고민하고 형 방송 보나가 보나가 아 근데 되게 오래 고민했단 말이에요 되게 오래 고민하다가 산거여가지고 취소하기에는 그 고민하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가지고 올렸지 그래서 무시해도 되고 뭐 해도 됩니다 해서 올렸는데 뭐지? 도파민 박사님한테 DM이 왔더라고 뭐라고 했지? 박사님이 감사합니다 이 도파민이 생계용 고맵입니다 진노토 혼자 그림자 분신으로 팀 등록 가능할지도 이러는 거야 이 도파민이 생계용 고맵입니다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동안 뭐였지? 아마 이때 세고한테 스페로 잡혀있었어 세고한테 스페이스로 잡혀있어가지고 제가 누구한테 그걸 주는지 못 들었어요 생방으로 그래가지고 아 내꺼 누구한테 주는구나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무한테도 못 주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아 박사님이 아 스페한다고 너무 늦게 봤네요 잠시만 정리해서 드릴게요 이래가지고 박사님이 이번주도 연명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코드를 이제 다 보내드렸어요 제가 그거를 다 보내드렸는데 여깄어요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러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4개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음? 이랬지 물음표? 감사합니다 이러길래 뭐지? 다 나눠드시는 거 아닌가요? 이래가지고 저는 이거 후원을 처음하니까 뭐지? 이거 어? 한사람 이렇게 다 나눠주는 거 아닌가? 이거 뭐지? 해가지고 완전 당황했지 그러니까 막 저희 팀원들도 다 이해해줄 겁니다 자랑하겠습니다 이러길래 그 그 그쵸? 이러니까 이이이 잘 분배하겠습니다 히히 감사합니다 낚인 거였어 잘 분배하셨다고 합니다 깜짝 놀랬어 진짜 진짜 혼자 다 드시는 줄 알고 장난으로 그러신 거였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